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키치크기이입니다. GTA 5 온라인의 로딩 시간은 7년 동안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심지어 고성능 PC로 돌린다고 해도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참지 못한 기터브 사용자 토스터 CX는 게임의 코드를 분석하고 약간의 조정으로 로딩 시간을 거의 7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토스터 CX는 수정된 코드를 업로드하면서 이 코드는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코드라기보다는 개념 증명을 하기 위한 컨셉트에 가깝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프로세스에 분석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보통 GTA 온라인이 부팅이 되려면 약 6분의 시간이 걸리고 이는 엄청나게 최적화되지 않은 코드들과 10MB 크기의 6만 3천 아이템의 엔트리를 포함한 제이슨 때문이고 매번 새로운 아이템이 발견될 때마다 이 코드를 다시 돌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추정해보면 로딩을 한 번 하기 위해 약 19억 번의 확인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오직 하나의 코어에서만 실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토스터 CX는 몇 가지 최적화를 위한 코드 수정을 거쳐 로딩 시간을 1분 50초로 앞당겼고 이는 원래 시간보다 69.4% 향상된 결과입니다. 그는 이 내용이 락스타에 전달이 된다면 개발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든 조치를 실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게임의 성능을 주로 리뷰하는 디지털 파운드리에서도 이 토스터 CX의 내용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파운드리에 따르면 이 토스터 CX는 게임의 일부 기능 위에 자체 코드를 작성했고 그로 인해 아이템당 6만 3천 회의 확인을 하던 것을 1회로 줄여 불필요한 작업을 많이 줄였고 복사본 아이템을 매번 확인하던 시스템에서 새 아이템을 바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20억 회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수정으로 인해 69.4%의 시간을 앞당긴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락스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정이 된다면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고통을 받았던 게이머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면 GTA 6를 출시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다음 EA Sports EA는 2022년 3월까지 Need for Speed와 Battlefield를 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EA가 배틀필드에 집중하기 위해 크리테리언 게임즈로 EA DICE를 지원하기로 결정 그리고 후속작 Need for Speed는 1년 더 연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배틀필드의 게임 제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가을에 출시될 것이라고 EA의 최고 스튜디오 게임자인 라우라 밀레가 폴리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EA는 콧마스터스 등을 구입한 이후에 올해 이미 F1 시리즈의 차기작을 출시했습니다. 자동차 게임을 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개발이 느려진 것에 따른 논리적인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테리언은 이전에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시리즈 및 배틀필드5의 배틀 로열 모드에서 다이스와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크리테리언은 고스트 게임즈로부터 3개의 게임을 이어받아 2020년에 Need for Speed의 개발을 시작했고 이 작업은 Need for Speed의 핫펄 슈트를 리마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배틀필드 작업을 마치게 되면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 및 기타 플랫폼에 출시될 Need for Speed 게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밀레는 아직 다음 배틀필드에 대한 다른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EA가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EA가 Need for Speed와 배틀필드 중 배틀필드에 집중하기로 결정해 Need for Speed 개발자들을 배틀필드에 투입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올 배틀필드 6를 기대해봅시다. 다음 드디어 인터넷에 엘든링의 예고편의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화질은 매우 낮은 퀄리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울스타일 근접전투 용과의 전투씬, 보스전, 배경을 포함해 말타고하는 전투씬까지 살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울스타일 근접전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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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엑스박스의 마케팅 책임자 아론은 이번 달 엑스박스 이벤트에서 엘든링에 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출된 영상이 꽤나 완성된 것으로 보여 아마도 엘든링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적어도 내년에는 엘든링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데스루프는 올해 출시되는 PS5의 게임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사 알케인 스튜디오의 다른 게임인 디스 아너드의 시리즈와 비슷해 보이지만 데스루프의 구조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 게임의 디렉터 딩과 바카아바가 데스루프 설명이라는 영상을 통해 전체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카아바는 데스루프를 시간의 루프에 갇힌 암살자를 플레이하는 살인 퍼즐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데스루프는 똑같은 날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과 기본적으로 같은 설정이지만 이에 살인을 더한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는 매일 블랙리프라는 섬에서 깨어납니다. 캐릭터와 NPC는 모두 매일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표적을 죽이는 것이 플레이어의 목표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타임루프가 다시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보면 젤다의 전설 뮤즈라의 가면에서 나오는 설정된 시간 안에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 설정과 비슷하다고도 느낄 수는 있지만 데스루프에서 그렇게 가혹한 시간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 게임 속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플레이어는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가지 시나리오와 8명의 타깃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데스루프는 디스아너드와 매우 비슷한 무기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한 것은 시간 루프가 다시 시작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하루하루를 플레이하면서 각 대상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다음날 더 효과적으로 타겟을 철취하기 위해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명의 타겟 중 줄리아나는 라이벌 암살자이며 플레이하는 동안 당신을 사냥할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멀티플레이를 선택한다면 상대 플레이어가 줄리아나가 되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소니의 원본 예고편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데스루프는 5월 21일에 플레이스테이션5와 PC에 독점적으로 출시가 되며 최소 2022년 5월까지 다른 플랫폼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야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모아서 매일매일 그날그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치크치크치크기야